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. 안녕!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우리알마 떡볶이가 생각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다시 찾아와봤습니다. 들어가 볼게요. 고고고! 매장에서 와 신메뉴가 좀 나왔네? 와 맛있겠다. 여기 마라 떡볶이 요즘 진짜 인기 많잖아요. 여기도 신메뉴가 있었네요. 가래떡은 꼭 먹어야겠어. 계란 추가 하나만 할게요. 순대볶음은 먹어보자 신메뉴. 무침 만두도. 여기 마라왕 김말이. 신메뉴가 많이 나왔어. 마라 떡볶이? 마라 로제 떡볶이. 뭐 먹을까? 안 먹었나? 이거 먹을까? 마라? 통오징어 튀김. 일단 요렇게 시켜볼게요. 주문은 완료. 오늘 주문한 메뉴의 가격이 36,300원이네요. 많이 시켰다. 감사합니다. 하나씩 갖고 가야 돼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가래떡 떡볶이부터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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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먹을 passwords 뭔가 조금 더 매워진 느낌이네. 이거 너무 궁금해. 마라 김말이래요. 이거 색은 되게 연한데 마라향은 되게 강해요. 음, 맛있다. 아, 이거 또 만두도 야끼 만두구나. 음, 맛있어. 맛있어. 이게 마라 떡볶이에요. 당면만 제가 추가했습니다. 뜨거우니까 좀 덜어서. 그냥 먹으면 너무 뜨거워. 떡도. 맛있는데? 이거 계란. 계란 하나는 같이 나오나보다. 하나만 추가했으니까. 여기 떡볶이 맛이 약간 매콤해가지고. 살짝 걸쭉한 옛날 떡볶이. 그 맛있는 맛. 엄마도 좋아할 것 같아. 어머님 드셨었어, 그때. 와, 맛있다. 근데 마라 맛있네? 소세지랑 떡이랑. 마라가 엄청 부담스럽지 않아서 너무 좋다. 개인적으로는 마라 떡볶이 되게 많이 먹어봤는데. 여기께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맛있어. 아, 이거 먹어보자. 오징어 튀김. 통으로 튀겨주신 건가 봐. 소스에 한번 이렇게 찍어가지고. 치킨 자체가 그냥 먹으면 맛있다. 이거 순대볶음 신메뉴래요. 두 개. 떡 하나랑 순대 하나랑. 순대볶음 신메뉴래요. 진짜 맛있다. 약간 여기 떡볶이가.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순대볶음도 진짜 맛있다. 옛날에 그 철판에 볶아서 먹는 그 순대볶음맛 있잖아요. 딱 그 맛이에요. 음. 우와. 으아. 쫄깃쫄. 쫄깃쫄. 으아. 쫄깃쫄. 좀 매워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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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포두부. 그리고 이거랑 소시지. 말아먹을 때 이거 동그란 화자옷 씹히면 되게 알쌍맛 나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없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아시죠? 추억의 분식집감을 꼭 먹어야 되는 곰돌이 튀김. 피카츄 튀김이나 하지 않았었어? 이건 곰돌이래. 어.. 음.. 오징어 튀김은 맛있어. 음.. 오징어 튀김은 맛있어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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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요즘에 매운 음식을 잘 안 먹어서 그런지 확 올라오네 매운맛이. 계란. 음.. 음.. 되게 맛있다. 야채들도. 음.. 되게 맛있다. 야채들도. 저희만 너무 맛있었다. 이런 거 예쁘다. 안 되겠다. 음료수 좀 씹힐게요. 쉽게 마셔야지. 쨍 음료수 이게 쿨피스랑 같은 가격이라 식혜 마실려고요. 흔들어야 돼. 식혜 좀 덜 맵지? 식혜 마시길 잘했다. 괜찮아. 이번에 마라 김말이 마라 떡볶이에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너무 좋아하시겠다. 와 맛있어. 단무지 단무지 네, 알겠습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five 이거 진짜 맛있어요, 마라 떡볶이에. 이거 얼마였지? 이게 6,500원이었거든요? 근데 그 당면만 제가 추가한 건데 추가 안 하고 이렇게만 드셔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. 무침 만두 단무지 올려서 순대에 야채 좀 올리고 순대를 하나 더 해서 진짜 우리 신이기 우와 이걸 왜 이제야 먹어봤을까? 여기 마라 떡볶이도 진짜 맛잇습니다. 통 오징어튀김 이거 맥주랑 먹으면 진짜 찰떡 안주다. 치킨 배불러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먹다가 남은 거는 포장해서 저녁에 집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